안녕하세요 구름큐릭 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일 1시 28분 이구요 영상 7도 입니다 아 바다 낚시를 하러 왔는데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원투를 훔쳐보겠습니다 도다리를 잡고 싶은데 물어주려는지 오 이거 눈물 띄졌네 작동한 거리도 사도도 쐬고 바람도 쐬는데 바람이 차왔구요 봄이라 도다리가 나올 때 됐는데 어떨지 해보겠습니다 자리를 옮겼구요 모래사장 쪽으로 던져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칸 반대구요 원투를 3호 목줄은 2호 뽕돌이구요 바늘 좀 큰걸 알았습니다 민물찌입니다 민물찌 막상 해보겠습니다 발이 찹니다 해가 저 물의 입주를 두릅니다 전비로 입주를 두릅니다 해를 보고 있어서 힘들겠네 해를 보고있어서 힘들겠네 아 aa 깡깡어랬구만 이거를 팅 팅 팅 새우도 조금 얼은게 좋더라구요 밤에는 새우 눈알에 빛이 나더라구요 잠궁이 붙었나 바닥을 꿇고있나 잠궁이 붙었나봐요 잠궁이 붙었나봐요 잠궁이 붙었나봐요 잠궁이 붙었나봐요 잠궁이 붙었나봐요 여기는 가까운 곳이다보니까 좀 어두워져야 입질이 더 낫더라구요 앞쪽으로는 여가 있고 그 틈에 모래가 있는데요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리바울주면 물은 현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나가는 각도입니다 아 바닥과 윗물이군요 아 윗물이라서 윗법 투출이 좀 어렵네요 입질인가 바닥인가 입질같은데 시가 작은놈이 붙은것 같은데 이렇게 얕은 숱이면 낮보다는 밤이 더 낫습니다 물때도 전혀 못되고 입질이 있대 요거 안걸린다 얼마나 더 작은 녀석이길래 얼마나 더 작은 녀석이길래 봉투를 좀 낮춰야겠네 밑밥을 또 너무 많이 주면 또 입질이 없어지더라구요 적당히 조금 적게 주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흘러가야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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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물이 시작된것이든지 왼쪽으로 흘러가야되는데 종순 터지겠다 와 흘러가야되는데 흘러가야되니 역시 힘좋구나 잘 돌아 고마워 딱 황하네요 역시 정말 좋습니다 바람이 해라운데 묶어놔야 되겠구나 박살이 났지 싶은데 바람이 오늘 대단합니다 바람이 박살난게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해보려고요 바람이 바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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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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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입해서 정리도 하고 한 마리들지 않는 것은 항상 운의 욕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글리터 빠졌다 오 요거야 자꾸 욕심나네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더 길에 결국 집을 못 가는데 아 글리터 빠졌어 밑값도 다 뿌리고 웃는데 그렇지 아 이거야 작구나 아 또 울어 그 중 제일 큰 울어 잘가라 고마워 많이 커져보자 정말 오늘 여기까지 또 미둥이 터졌구나 또 미둥이 터졌구나 응 응 응 다이어트 15분 저희는 20분의 책을 사자 14분의 책을 시켜내고 라이프 감사합니다 15분의 책을 살펴 소중한 책을 사자 15분의 책을 시켜나고 16분의 책을 사자 18분의 책을 사자